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과 외국으로 가며 활동 중인 40대 중반 패션 디자이너예요. 지금은 제법 성공한 축에 드는 패션 디자이너지만 젊을 적에는 여느 사람 못지않게 많은 고생을 겪기도 했었죠. 다 신혼을 벗어난 당시 저는 월세로 구한 아주아주 작은 상점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손수 만든 의류를 파는 옷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행복하다고 자부하는 삶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늘 아깝게 여기는 생각들이었죠. 명문대학교에 패션 디자이너과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20대 거의 전부를 저는 패션 쪽에서 총망받는 유망주로 지냈어요. 국제 패션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탈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유독 재능이 돋보였던 덕분이었죠. 그때 저는 고액 연봉을 앞세운 외국계 기업의 스카우트 제이드를 줄줄이 달고 다녔었고요. 하지만 좋은 조건으로 외국계 기업에 스카우트 되어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거절했어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온 친정 부모님이 고생의 대가였는지 유독 병치레가 잦았기에 부모님 곁을 함부로 떠날 수도 없었어요. 외국으로 가면 기회는 더 생길지 모르지만 100% 금위환영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부모님께 더 걱정을 끼치게 될 수도 있고 가난을 겪으면서도 저를 반듯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외면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뜰살뜰 모아두었던 공모전들의 상금을 탈탈 털어 친정의 빚을 모두 갚아내었고 빠듯하게 남은 돈을 또 탈탈 털어서는 정말 아주 작은 상점에 월세를 얻어 옷가게를 오픈했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저를 향한 주변의 시선들이 늘 안타깝고 아까울 수밖에요.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부모 때문에 능력있는 외동딸인 저의 신세를 망친 거 아니냐며 줄곧 속상해하셨어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오히려 풍족하고 여유롭게 모실 수 없어서 늘 죄송한 마음일 뿐이었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 작은 옷가게를 알뜰살뜰 꾸려가던 어느 날 저에게 작은 불운이 하나 닥쳐오면서 앞으로 이어질 큰 사건들의 전조가 시작되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옷가게가 새 들어있던 상점이 계약 만료가 되면서 부터였죠. 당시 가게를 옮길 만한 여유돈이 없던 저는 새 장사자리를 찾아 부동산을 이리저리 떠돌며 골머리를 엄청이나 썩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아범한테 됐자 하니 요즘 새 장사자리 찾아서 돌아다니느라 고생하고 있다지 그쵸 아무래도 여유돈이 없다 보니까 작은 가게 자리 하나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해하지 말고 드리렴 내 건물 1층에 놀고 있는 상점이 하나 있지 않니 거기로 들어오는 건 어때 여기 있는 이 시모가 말이다 이래뵈도 건물주란다 건물주 떡하니 건물주 시모를 두고선 뭐가 그렇게 걱정이라든 요즘은 하느님 다음에 건물주라더라 시모는 본인 건물 1층에 자리한 열평이 채 안 되는 허름한 상점을 임대할 것을 저에게 권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시모의 제안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죠. 시모가 제안한 상점은 벌써 몇 년째 공실인체를 놀고만 있던 골칫덩이였는데요. 그 골칫덩이를 겸사겸사 저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속셈도 너무 뻔했거든요. 무엇보다 시모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빈정을 수시로 상하게 만들만큼 건물주라는 유세와 잘난 척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시모의 며느리인 것도 모자라 건물 세입자가 된다? 이어지는 그림은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차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건물주 유세와 잘난 척이 쏟아지고야 말겠죠. 그래서 저는 시모의 제안을 애들로 거절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건물 1층으로요? 제 옷가게를요? 왜? 싫다니? 요즘 젊은 것들 하는 말이 시댁이랑 친정은 멀수록 좋다더만은? 너도 그런 거야? 친정도 모자라서 직장까지도 시댁 멀리 두고 싶어?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무리 어머님 건물이라도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면 보증금이랑 월세랑 다 맞춰드리는 것이 맞는데 저한테 그만한 여윳돈이 없어서요. 보증금이야. 너 원래 있던 가게 자리랑 똑같은 보증금으로 주고 월세는? 그래. 시부모도 가족이고 부모인데 까짓 거? 그 정도 못 도와주겠니? 월세 놔주시게요? 에이 괜히 그러지 마세요. 건물 임대가 어머님 생업인데 아무리 며느리라도 폐를 끼칠 수는 없죠. 너는 한 번씩 사람 서운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니까는? 내가 정말 깎아주고 싶어서 그래요. 진심으로다가 얼마나요? 만원 어떠니? 만원을요? 월세로요? 땡!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 누구 망하게 만들 일 있어? 월세로 만원씩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달 월세 만원씩 깎아주겠다는 얘기다. 세상에.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꼴랑 월세 만원 깎아주겠다는 말을 늘어놓으며 거들먹거리기는 무슨 수십억 부동산 무슨 수십억 부동산 공짜로 넘겨주는 행세를 해대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끝내 시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시모의 건물 1층에 몇 년째 놀고 있던 골칫덩이 상점을 월세로 임대해 옷가게를 옮겨오기로 했어요. 왜냐구요? 시모가 호언장담을 하며 저를 설득했거든요. 이 시애미가 대대로 동네 토박이인 건 알지? 알죠. 내가 대단한 마당발인 것도 알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통장, 반상회장, 각종 모임 회장들도 많이 하고 개모임도 몇 개씩 개주로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얘기가 빠르겠구나 우리 1층 상가에 임대해서 들어오면 마당발을 최대한 활용해서 팍팍 밀어주마 동네 손님들 너한테 다 몰아주겠다는 얘기야 그랬어요. 시모는 대대로 동네 토박이에 통장, 반상회장, 개주 등등 소문난 마당발이었고 저는 그 정도 마당발인 시모의 도움이라면 옷가게 운영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모의 건물 1층 상점을 임대해 옷가게를 옮기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저의 옷가게가 시모의 건물에 입주하던 바로 그날부터 시모의 자잘한 부탁이 시작되었어요. 건물 맨 위층에 사는 시댁에 전구를 갈아달라는 동 무거운 택배가 왔으니 옮겨달라는 동 처음에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로서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이었고 직장인인 제 남편의 출장이 워낙에 잦아서 시아버지도 안 계신 시모의 사정도 봐드리는 겸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잘한 부탁이었던 시모의 행동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사람들에게서 수선에 필요한 옷들을 몽땅 가져다가 제 앞에 던져놓더군요. 차로 한가득 실어다 놓을 만큼 많은 양이었죠. 그래놓고는 그래놓고는 당황하는 저에게 매번 똑같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 안학들이 보면 볼수록 다들 참해요. 요즘 젊은 것들이랑은 다르게 아주 알뜰살뜰하다니까는 또 수선인가요? 이 많은 옷들을 다? 너는 옷만 진다는 애가 딱 보면 모르겠니? 당연히 수선이지. 그걸 물어볼 시간 있으면 얼른 수선이나 시작하거라. 우리 개모의 회원들 오신데 내가 내일 아침까지 수선 다 된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았으니 지금이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이거 내일 아침까지는 힘들고 된다고 해도 저 밤 꼬박 새워야 해요. 며칠 전에도 한번 이러시는 바람에 옷 수선하느라 밤새서 오늘까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넌 그게 문제야. 젊은 사람 체력이 그따구여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산다든 나 때는 말이에요. 일주일씩 밤새고 농사지에 일어나가고 다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도 아무 탈 없었다. 어머님 농사지은 적 없잖아요. 평생 건물주로 힘든 일 해본 적도 없고요. 꼭 농사를 지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든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말이. 일단 가져왔으니까 수선은 한번 해볼게요. 대신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옷가게지 세탁소가 아니잖아요. 옷가게나 세탁소나 삭바느질 허드렛일은 거기서 거기지 요새는 무슨? 네? 아 됐고 내일 아침까지 해놓는 걸로 알고 이만 가보마. 수선비는요? 이번에도 또 공짜로 해주라고요? 이게 다 정이에요. 적었다든 이틀에 한 번 꼴로 동네 사람들 손님으로 소개시켜 주잖아. 이렇게 훌륭한 CM이 또 어디 있다고 투정이야? 투정은? 첫째 동네 장사는 정으로 하는 거다? 맞는 말이죠.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장사 중에 입소문 무심 못하는 장사는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저한테 정의라며 동네 사람들이 옷수선을 공짜로 떠넘기고는 그 생색은 오직 CM 혼자 동네방네 다 내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저희 옷가게가 알려진 것이 아니라 CM가 좋은 사람이라는 엉뚱한 입소문만 퍼졌을 뿐이었고요. 둘째 CM가 이틀에 한 번 꼴로 동네 사람들을 옷가게 손님으로 데리고 온다? 물론 틀린 얘기까지는 아니었어요. CM가 동네 사람들을 저희 옷가게에 수시로 소개시켜주는 것만큼은 사실 그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CM가 소개시켜준 손님들은 가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골칫덩이 손님들에 불과했고요. 왜냐고요? 손님들을 저희 옷가게로 보내놓으며 CM가 걸어오는 전화의 첫 마디는 매번 똑같았거든요. 건물주 디스카운트! 지금 손님 하면 갈 건데 내가 소개한 손님이니까 내 체면을 파서라도 옷값은 딱 절반만 받으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대기업 시즌오프 재고도 아니고 절반 가격에 팔면 가게 문 닫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건물주 디스카운트가 정 부담스럽다 이 말이지? 당연히 부담스럽죠. 저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적자라니까요. 어디 보자. 그러면은 건물주 디스카운트 말고 시어머니 할인. 네? 시어머니 할인은 60% 할인. 알지? 어머님 절반만 받는 것도 적자인데 60% 할인은 어떻게 하나요? 자꾸 이럴 거면 할인 금액만큼 어머님이 저한테 주시던가요. 응? 뭐라고? 할인 금액만큼 어머님이 저한테 주시라고요. 통화가 끊기는구나. 잘 안 들리니. 휴대폰을 바꿔야 하나? 일단 끊는다. 여보세요? 어머님. 어머님? 맞다. 그리고 내 건물 계단들이 좀 더럽더라. 시어머니 할인으로 60% 깎아주고 건물 1층 계단부터 옥상까지 싹 청소 좀 해놓으니라. 이처럼 시모는 본인이 손님으로 저희 옷가게를 소개시켜준 동네 사람들마다 최소 50%에서 때로는 70%까지 억지로 할인을 강요했어요. 그때마다 월세 깎아주네 어쩌네 하는 타령도 빠지질 않았죠. 월세랍시고 꼴랑 매달 만원 깎아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모가 소개한 손님들에게 정성스레 손수 만든 옷을 헐값에 팔아야 했던 저는 매번 눈물을 섬킬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현실적인 고충은 훨씬 심각했어요. 시모의 강제 할인으로 인해 제가 떠안아야 했던 손에는 적게는 백여만 원을 훌쩍 넘는가 하면 심지어 아까 말했던 시모가 가져오는 동네 사람들 옷에 무려 수선권도 자꾸만 정도가 심해지더니 정상적으로 수선비를 받았다면 1, 2백은 좋게 받고도 남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상황이 이루어 하니 저는 차라리 세탁소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 만큼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두 힘겨웠죠. 제가 힘겼거나 말거나 시모의 갑질은 극에 달했고 결국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서버렸어요. 아니 글쎄 이제는 하다하다 동네 청소 분리수거 방범순찰 등 허드렛일들까지 전부 저 혼자에게 떠넘기려 들더라고요. 제가 그 허드렛일들로 고생하는 사이 시모는 내가 통장임네 반상회장임네 해가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또 혼자 다 내고 돌아다녔고 참다 못한 저는 마침 장기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고백하며 시모를 제발 말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뭐? 아니 그렇잖아 동네 장사 그거 원래 다 정으로 하는 거고 엄마가 저렴한 월세로 가게를 내줬으니 당신도 그만큼의 보답은 해야 하는 거고 또 솔직히 시부모도 부모인데 가족 사이에 누가 손해를 보니 어쩌니 따지는 건 선 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 동네 허드렛일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는 그것도 내가 시어머니 건물에 새 들어 있으니까 참아야 하는 거야? 뭘 그렇게 자꾸 따지냐 엄마가 어른이니까 좀 시키고 그럴 수 있지 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얌전히 좀 하면 안 돼? 하 됐다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더 할까? 곧 죽어도 부인 생각은 요만큼도 없이 오직 엄마 편인 사람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남편은 저의 모든 사연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기 엄마 편만 들었어요. 시모가 저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고스란히 되풀이하면서요. 이를테면 모전자잔인 셈이었죠. 결국 말을 더 잊지 못하고 돌아선 저는 충격에 빠지고야 말았어요. 아니 글쎄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화를 달랜답시고 시모가 시켜놓은 동네 분리수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깨닫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충격이 몰려왔고 이어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들었어요. 그동안 이어져 왔던 시모의 몹쓸 행각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순응하고 있다는 수치심이었어요. 이대로라면 평생 시모의 노비신세로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충격이었죠.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저에게 동네 분리수거를 떠넘겨놓고는 둘이서만 하하호호 저녁을 먹고 있던 시모와 남편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따졌죠. 동네 잡일은 왜 다 저 혼자 해야 하나요? 그거야 내가 주민들한테 찰떡같이 약속을 해놨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놓겠다고 그럼 어머님 혼자 자초한 일인 거네요? 그럼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다 내가 알아서 해결했잖니 저한테 다 시키는 거요? 그게 해결한 건가요 지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넌 얼음 무서운 줄도 모른다니? 앗쥬 눈 예쁘게 안 떠? 저도 힘들어서 이래요. 이렇게 진짜 더는 못 살겠어서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네 허드렛 일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옷 공짜로 수선하는 것도 그만 시키고 손님 소개 안 시켜줘도 좋으니까 할인 강요도 그만 하라고요. 지극히 당연한 일로 트집 잡지 말거라.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하다든 세입자한테 그 정도 안 시키는 건물주가 어디 있냐고 나 정도면 아주 흠없이 반듯한 건물주야. 요즘 세상에 어머님처럼 갑질 심한 건물주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어머님 건물 세입자라고 만만해서 이러는 거면 당장 가게 뺄게요. 그니까 그만하세요. 흠 가게 하나 뺀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안 달라지면요. 가게를 빼면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는 끝이겠지만 결혼에는 계약 기간이 없다는 건 모르니? 네가 내 며느리인 이상 지금처럼 똑같이 시킬 거 다 시키면서 살 테니 각오해 앞으로 평생 그럼 제가 이혼을 하면 그 놈의 갑질이 끝이 나겠네요. 그쵸?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이혼을 입에 올려 올리기를 제 주제가 어디가 어떤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 삭바느질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해대는 주제에 감히 건물주 시모에게 따박따박 말댔꾸나 해대는 버릇없는 주제지? 삭바느질이요? 그래, 삭바느질 아닌 말로다가 삭바느질이 직업에다가 내 건물에 새들어 장사하는 입장이면 옛날로 치면 솔거노비와 같은 존재일 뿐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남들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대답 좀 해보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가타부타 따질 것 없고 쫓겨나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잘해. 옛날처럼 다른 집에 식모사리로 팔아치우기 전에 지금 시키는 일이라 나 죽었소 하면서 노비면 노비답게 굽실거리란 말이야. 웃긴다. 아니, 누가 누굴 쫓아내? 내가 내 발로 나간다니까? 이딴 짓고서 지긋지긋해서라도 카게 빼고 이혼도 하겠다니까? 제 입에서 이혼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심한 욕살과 함께 저를 한 대 때릴 기사로 오더라고요. 저는 박치기 한 방으로 남편을 녹다운시켰어요. 그리고는 분노에 찬 한마디를 남기며 시댁을 떠났죠. 이거 하나 똑바로 알아도 세상 돈이 전부인 것 같지 지금 가진 건물이 평생 보험하게 되어줄 것 같지 아니 그딴 식으로 세상 살다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폐가망신할 거야. 내 평생을 걸고 보증한다. 그렇게 저는 심오 건물을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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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직접! 엄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똥을 손해본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무서웠죠! 저에게 허드렛일이란 허드렛일은 모조리 떠넘겨놓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센티브는 또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쌓여있고 그냥 놔둬도 은행 이자는 또 얼마나 많이 붙는지 이 정도면 현실패하기 좀 되죠? 난 당신들 건물 낙찰받은 건물주이자 크게 성공한 부자. 당신들은 건물 날려먹고 쫓겨나는 알거지. 이래도 모르겠어? 신세 역전됐다고 이 정신나간 아줌마야. 그러자 시모와 남편이 여기는 본인들 건물이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악다구니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를 향해 뭘 막 집어던지기는 했는데 하나도 맞지를 않았고요. 하우적대는 그 꼴이 우습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모와 남편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날리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외부인이 제 명의의 건물에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무단점과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 전화였죠. 결국 시모와 남편은 경찰들의 손에 끌려 나왔어요. 그렇게 시모와 남편은 몰매나 겨우 면한 채로 동네에서 처참하게 쫓겨났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쫓겨나는 시모와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시모의 악행으로 인해 온갖 고생을 치르던 저를 남편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처럼요. 돈 좀 있답시고 나를 삭바느질이나 하는 솔고노비 취급하더니 결국엔 지들이 그 돈 때문에 쫓겨다니는 도망노비 신세가 됐네. 이래서 돈 있다고 사람 없인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봐. 그날 친정 부모님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진한 위로와 깊은 이해의 포옹이었죠. 그렇게 40대 중반이 된 저는 여전히 외국 패션 회사의 디자이너로 국내에서 여유롭게 재택근무를 하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중견기업에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을 납품하며 지내고 있어요. 반면 시모와 남편은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도망노비 신세로 전락하고야 말았죠. 집도 절도 없이 떠돌며 동네 사람들의 끈질긴 추격에 쫓기는 처지예요.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직 한참이나 많이 남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런 날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날이 왔네요. 그게 언제가 되었든 정말 다들 좋은 일 생길 겁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